자표 북위 37도 32분 17초 동경 126도 59분 56초 북위 37.5 3806도 동경 126.99889도 37.5 3806 126.99889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미탁은 상감기법으로 용봉과 모란무늬를 새긴 고려청자합과 그 받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합은 음식을 담는 데 쓰이며 자그마한 뚜껑이 달린 그릇이다. 합은 대접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숟가락과 받침까지 온전하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뚜껑이 있는 청자대접으로 높이 19.3cm 아가리지름 18.5cm 밑지름 6.8cm이다. 뚜껑과 받침 수저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진 유물로서 뚜껑에 다람쥐 모양의 꼭지를 만들었다. 다람쥐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흑백상감의 겹 연꽃무늬 띠와 물결무늬 띠를 두었고 그 밑으로 봉환과 용이 새겨있다. 그릇 안에 수저를 꽂았을 때 뚜껑과 사발의 사이가 뜨지 않도록 뚜껑에 한쪽 귀퉁이에 홈을 파놓았으며 대접 아가리의 가장자리에는 번개무늬 띠를 두르고 그 아래로 학과 구름 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겼다. 표면에는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모란을 흑백상감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여백은 국화무늬로 메우고 있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록색을 띠지만 대체로 맑은 편이다. 뚜껑, 대접, 받침 전면에 걸쳐 상감되어 있는 문양 표현이 돋보이며 당시에 상감문양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이 유물이 왕족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